미성숙하지 않았나. 그냥 가족들이랑 사는 이 싱글 라이프가 사실은 너무나 편하고 제가 연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저도 참 궁금해요. 제가 언제쯤 결혼을 하게 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밤 팀의 시청자 여러분께요. 요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단원컨대 최고의 거매우 키테이씨와 함께 한밤이 터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태이가 예쁘면 태뿌. 그러면 수영이가 예쁘면 수프? 수프보다는 저희 팬유럽분들이 지어주신 애칭이 더 좋네요. 뭐 있어요? 저 하품 많이 한다고 하품젤 같은 거. 하품젤. 웃겨요 웃겨요. 그리고 자이언트 베이비. 원앙의 동안이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유명한 사탄키스가 즉석으로 나온 거군요. 대본에도 없던 사탄키스를 참 그런 건 어디 가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가서 하시면 되죠. 어디 가서 하실라고?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는데 네 자 다음 일중씨 네 현재 어린이 스타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한밤 기획입니다 어찌나 능청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폭 빠져드실 겁니다 천만 관객이 선택한 대세 여배우 8살 갈소원 연기에서 예능까지 만능 엔터테이너 박민아 양은 이제 7살이고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아기 사랑이 되죠 단순한 출연자 말입니다 주역이 된 10세 이하 어린이들 지금은 순수의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명품하여 김유정 그녀가 손꼽는 어린이 스타가 있는데요 메이킴에서 제 동생의 역할로 나온 여자애가 있어요 연기도 진짜 잘해요 지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시청자를 웃고 올리는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의 마스코트 엄마가 만나러 갑니다 이름이 뭐예요? 광지우 6살 너무 귀여워요 애교쟁이 주위에 축축기 반짝반짝 우리 집 대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직접 외운 다음에 촬영할 때 엄마가 옆에 있지 않고 제가 혼자 그거 생각해서 알아서 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마음 마져버렸어 화해하지 않으면 죽을때라 똑바로 지는 대사 연기 당찬 6살의 연기 열정엔 최지우 씨도 감탄합니다 물속에 5시간, 6시간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저보다 애기가 더 고생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하셨죠 최지우 언니가 잘해줘요? 잘해줘요 과자도 주고 잘해줬어요 저 때는 과자가 최고죠 정기야 잘 챙겨줘요? 아빠 보면 조금 어색해요 아빠가 어색해요, 아빠가 어색해 되게 친하고 생각하는 느낌? 당지우 양이 특히 딸에는 배우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만난 사람은 김소현 드라마에선 지우 양의 큰언니죠 지우가요, 진짜 너무 계란한 거냐면 6살인데 대본을 통으로 다 외우고 안쓰럽게라도 어릴 때 뇌활동이 좋아요 아니, 언니는 졸려 연기할 땐 프로, 평소에는 자유분방한 6살 강지우 지우야, 점수 좀 시켜줄게 우리 아들이에요 많이 이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저희는 영화예요 설경구, 엄지원 연기파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어린이 스터디 있습니다 아, 최고인 것 같아요 다들 예뻐요, 정말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받으라고 일명 조두사석관 충격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소원의 주인공 소원역의 이 어린이 이준익 감독의 극찬을 받은 여배우는 여덟 살, 이래입니다, 이래 우창이 이거 이름 이래예요 원래 꿈이 연기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야, 여덟 년 어린 거나 어려운 거는 분장하는 거 빼고는 다 재밌었어요 영화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래 같은 경우는 그냥 느끼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대사나 어떤 상황과 감정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 그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아주 탁월한 재능을 부인 거죠 연기에 몰입하다가도 컷 소리만 나면 발랄한 여덟 살로 변신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였답니다 장자로 어떤 연기자로